안녕하세요. 4개월 초보엄마 김나영입니다. 우기농궁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깐깐하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안심평가단에 체험을 해보게 됐습니다. 공장에서 얼마나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상하농원에서 원우가 잘 생산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영양설계까지 깐깐하게 체크하겠습니다. 4개월은 My friends remind me graduation's soon And some may go their separate ways It makes me sad to think that I'll be leaving too But I won't question how Or where I'm guessing now I'm supposed to be Cause I believe, yes I believe The best is yet to come And I believe I can achieve anything I've cut my mind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물이랑 또 유기농 사료만 먹고 넓은 곳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나는 그런 소들이잖아요 와서 보니까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앞으로도 안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아들에게 absolute 유기농 공을 먹여도 되겠다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